인간의 삶은 어찌 보면 끝을 알고 나가는 상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상실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매일을 잊어도 예수 또는 영혼 속에서 내 모든 날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의 날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해를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영혼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편안을 누리는 또 다른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시를 복상해 보기 원합니다. 되찾게 하시는 이 인생의 날들이 한 장씩 뜯겨질 때마다 추수가 끝난 들판 위에 홀로 선 허수아비처럼 수산해지는 마음 한 곁에 사랑의 주님 편안의 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춤추며 다가오십니다. 내 손을 잡으시고 함께 가자는 듯 일상의 산막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옅은 구름 사이로 수집은 듯 미소 짓는 달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전능의 노래에 맞추어 기쁨으로 춤추는 어린 다윗을 보라고 하십니다. 왠지 눈물이 흐릅니다. 저 하늘은 그토록 자유로운데 내 마음과 괴리감은 깊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품 속에서 보혈이 바랜 손수건을 꺼내시고 내 눈물을 내 아픔을 내 마음을 닦으십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상쾌한 눈빛으로 다시 봅니다. 내 인생의 달력을 떠나갔던 기다림의 시간들이 일상을 벗어나 날개를 펴고 영원으로 영원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남은 축복의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은 영원의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나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세상쯤을 내려놓고 예수 품에 안겨 편안으로 안식할 또 다른 나입니다. 모든 잃어버린 세월로 눈물짓던 그대여 예수로 다시 보십시오. 상실의 물을 축복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모든 잃어버린 모든 잃어버림을 영원에서 찾아내게 하시는 그분을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예수 그리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의 생수로 시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페르소나레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레는 소리를 통과시킨다. 뭐를 통과시킨다? 소리를 통과시킨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은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내면에 들어있는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면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만 그 내면의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담겨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리를 통과시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세상에 주는 낙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는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악신에 들린 사울은요 온갖 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다윗은 적극적인 적국인 불레소수로 도망을 갔습니다. 적국으로 도망가면 사울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편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온종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제 여러분에게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조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니 여기서 삼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이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몰래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그걸 당했어요. 또한 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파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이방당해서 육체적인 고통과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10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요납, 옐렘, 루오김에 맞춘 다윗의 닉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납, 옐렘, 루오김이란 말은 멀리 홀로 있는 잠잠한 피들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표제처럼 다윗은 멀리 있는 한 말이 잠잠한 피들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 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현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마음속에 수많은 두려움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의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와 하나님의 소리만이 그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소리만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리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사를 하다보면 나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싹 많은 시험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사라고 순종의 마음을 헌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비난의 소리 책망의 소리 오해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의 바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낙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다 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게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런 담뎀을 하러 가신 하나님 두려움의 파도 위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본문 1장에서 다윗은 심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의기의 때에 그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고정했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그의 삶과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막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사장님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성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현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여러분 다윗색의 은혜를 베푸시사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손을 잡을 쪄다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셔서 그의 도롬을 덮어주시고 신발을 식혀주므로 이제 더 이상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들임을 또한 도란 아들의 잘못을 책마가거나 드러내지 않고 도란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따라미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지만 비록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넘어지고 제 때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옷으로 덮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즐겁게 하십니다. 오늘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베풀셨어요. 오늘 기뻐합시다. 웃으십시오. 여와를 인하여 기뻐합시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집안의 형과 같이 은혜를 즐기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집안의 형 탕자 큰 형 집안의 형처럼 은혜를 즐기지 못해요. 자기의 힘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삶에 다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에게 원망하는 자가 있어요. 뭐야 이게? 그러면서 지금 잔치 자리에서 형처럼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 그 마음에는 담겨진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뭔가 만족하지 않아.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보십시오. 이 잔치는 돌아온 탕자만 즐긴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막 기뻐하면서 즐겨와 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기쁘게 즐겼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을 모두 상속받을 자인데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은혜의 잔치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즐거워 합시다. 또한 이 은혜는 우리 삶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봄 10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 때 쓰인 화폐종 가장 낮은 화폐입니다. 요즘은 지면 100원에 참새 두 마리를 준다는 뜻입니다. 100원에 이 당시 참새는 소고기나 양고기를 사먹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이런 하찮은 새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새신다고 합니다. 머리털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건강한 사람의 평균 머리털 개수는 약 12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00개 내지 150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거나 내 삶의 축복이 기름이 끌어지는 그 같은 것은 관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새신다. 우리 머리털을 새신대요. 머리털을 새신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되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와 이게 나를 창조하셨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 역사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괜히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육정계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육정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김경학 집사를 창조하셨다면 김경학 집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큰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전당령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기대하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섭리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 눈물? 내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본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서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륵되지 아니하연 나이까 다윗은 그가 사월의 추적을 피해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을 피해서 방황하던 매일을 하나님이 개수하신 것 하나님이 개수하신 것 다시 말해서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힘든 나날 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간교했습니다. 여기서 병이란 목자들의 물을 담아두던 가족 부대를 의미합니다. 즉 목자가 항상 어깨에 물을 담은 가족 부대를 들고 다니듯이 나의 슬픔과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관교했어요.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과 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안에는 진심이 담겨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물을 다 믿을 순 없어요. 말만 해도 눈물을 쫙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악어의 눈물과 같이 진심이 담기지 않는 눈물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울면서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말할 수 없어서 우는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달새 눈물을 주머니에 담아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 못하는 베들개처럼 스스로 변하고 말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원망하는 욕망하는 것을 체교에서 울면서 사정하는 그 기도가 아니다.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다가온 문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담아두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참 힘드실 겁니다. 다윗과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께 진심을 드립시다. 진심을 여러분 진심을 드립시다. 중심의 솔로 나는 눈물을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편안의 응답으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11개의 10장에 보니까 희식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식아에게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던 희식아에게 이 명령은 청천병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양에서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희식아는 그런 위기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희식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딱 바라보셨어요. 바라보셨어요. 11개의 20장 5절 6절 하나님 영화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날의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도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으면 믿고 능력이 있으면 믿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받지 맙시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불을 꺼버리는 소화기가 됩니다 믿음의 불 그저 희식이야에 같이 겸손하게 눈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과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단식의 눈물로 주님께 나갑시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들고 나가서 마음을 영혼으로 울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편안한 대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 본문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위기해서 놀란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 자기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육적인 육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의 환경은 죽음의 상황이오 낙심의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생명의 빛 안에 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결국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찬양했던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을 생명의 빛 아래 그하게 하시사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로 생명의 빛 아래서 왕으로 타게 하셨으면 아멘합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하니까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여 쓴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다리려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내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하나는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 되어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왕 우리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오늘 낙심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할 때 저주가 떠나갑니다 제물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을 통해서 저주가 물러간다 오늘 질병이 떠나갑니다 모든 사망의 구름이 은혜의 빛 아래에서 물러갑니다 주의 은혜 안에 이런 강동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우리로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와 그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성령이야 내가 성령이야 네가 이거를 팔아서 30억을 도구독질해서 뭐하고 도구도구도구도 나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다는 거 빛 안에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꼼짝 못해 주의 은혜 안에 이런 큰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우리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나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부정함을 바라보게 하므로 나를 정지합니다 너가 무슨 집사야 너가 무슨 목사고 장로야 계속 정지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험회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연약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시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왕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왕관을 쓰고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사단을 물리칩시다 물러가라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질병막이 떠나갈 쪼다 불신은 떠나갈 쪼다 가난은 떠나갈 쪼다 교회 안에서 하모니를 깨는 불신의 영에 떠나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큰 우유를 받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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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